레이기 1장 레이기 2장 레이기 2장 레이기 2장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리기시며 그것의 모유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레이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이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소재물에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와께 화재로 들여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여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은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들일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레이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재물을 예물로 들이되 서로 들이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험 없는 것으로 여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와께 화재를 들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의 불위에 있는 나무의 번재물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재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험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와께 화재를 들일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여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화재를 들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오.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와의 그신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귤의니라. 레이기 4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와의 결명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험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험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막문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와 앞 곧 성수의 희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와 앞 곧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오은해중이 여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흐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제를 깨달으면 해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해중의 장로들이 여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와 앞, 시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해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해중의 속죄의 진이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와의 결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험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와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속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죄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와의 결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험 없는 암음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속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험 없는 앙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재단 위 여와의 화재물 위에 불살을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이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돌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왁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겠시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왁계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로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적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인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죄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중의 범죄였으면 여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길 은에 상당한 험 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오분의 일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중의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험 없는 순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부재중의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와의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레이기 6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 그 속군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험 없는 순량을 속군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르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끄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지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재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엄을 받는 날에 여호께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들이는 소재물로 삼아 거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들이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서 썰어서 소재로 여호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엄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들일 것이오 영원한 규례로 여호께 온전히 불사를 그시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재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재재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재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재하게 한 속재재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이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그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왁계의 화재로 들일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재재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재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들인 분재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이 군 소재물과 냄비에나 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왁계에 들을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재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왁계의 거재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재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오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재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왁계에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왁계에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이라 여왁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수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왁계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이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이라 여왁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왁계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왁계 가져오되 여왁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왁계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끄시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순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순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순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덴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순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독이니라 이는 여왁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왁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왁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독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규례라 여왁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순에게 그 예물을 여왁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레이기 8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제제의 숯송아지와 순냥 도마리와 무교봉 한강주리를 가지고 온 해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왁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해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르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벗을 걸쳐 입히고 애벗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벗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의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대의 수송아제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지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네 기퉁에 뿌려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들일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왁께 드리는 화재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이임식의 순양을 들일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불이와 그들의 손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왁 앞 무교봉 광주리에서 무교봉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왁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론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왁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왁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 중 모세의 몫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왁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왁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왁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이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노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험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험없는 순냥을 여왁께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처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년되고 험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왁에 드릴 숯서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왁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그심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왁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왁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왁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왁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속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개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에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절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눈컴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량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수와 순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요앞에 요제로 흔더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요아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요앞에서 나와 재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이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요아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요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요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요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요아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구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변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요아의 진노가 온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요아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요아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듯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요아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순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요아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순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레게와 이다마레게 이르되 요아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대 이는 요아의 화재물 중 내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덜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으로 주신 그심이니라 그 덜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요아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요아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순의 영원한 소독이니라 모세가 속죄져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렀는지라 그가 아론에 남은 아들 엘라살로가 이다마레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져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해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요아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서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요아께 들었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요아께서 어찌 좋게 여겨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이기 11장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르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르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어름이와 빈을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진어름이와 빈을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종생물의 진어름이와 빈을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귀와 무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느새와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내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내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도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내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하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고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서든지 얼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서는 그릇에서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오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 등에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란이 구종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종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종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에 동안 부종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요압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끼시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이기 13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틀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틀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더럽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적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적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적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보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구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 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그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버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한부 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버면 그는 그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버면 화상으로부터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의 한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미의 한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분을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다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로록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도는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널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부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그 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빵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제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어세나 배어세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이기 14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의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에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며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무리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험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년땐 험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로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해막문 여우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권재로 들이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권재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지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지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지할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문 여우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권재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권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빌두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들을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우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우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키워보러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키워비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들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의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에는 성 밖 들에 넣어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한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종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루하니라 레이기 15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라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 지근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샌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우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레이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우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의 희장 안 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론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숯성아지를 속죄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서 속죄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 여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재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와랍 재단 위에서 피원부를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와랍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재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종안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해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와랍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맛봇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지 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끝이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지 수송화지와 속죄지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개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끝이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진이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귀례를 지킬 진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루하는 거룩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귀례라 기론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귀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이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덜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해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겨둔 순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르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되 해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르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미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르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르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그르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이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승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애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들여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올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숙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루민이나 내 교류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레이기 19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그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탄날에 먹고 셋째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의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비료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마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음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례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군제임을 곧 속군제 순장 해방문 여왁계로 끌고 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군제의 순장으로 여왁계 속죄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암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왁계에 들여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갈을 둥글게 깍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재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송서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의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그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려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그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그루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레이기 20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려하는 그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꺼내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객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걸 엄란하게 생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꺼내리라 접신한 자와 박소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꺼내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올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덜어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덜어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겨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심성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심성이나 세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이기 21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엄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우로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상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 저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부러진 자나 손부러진 자나 등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관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적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수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이기 22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고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러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고별하여 여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전혀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대기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여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부를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와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속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순이나 그 중에 그려하는 자가 서운 제물이나 자운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험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가펴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운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한이 상하였거나 지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애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험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랬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와께 화재로 애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와이니라 레이기 23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즐기들이니 너희가 성혜로 공파할 여와의 즐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실안식일이니 성혜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혜로 공파할 여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날 저녁은 여와의 6월절이오 이달 열다셋날은 여와의 무교절이니 일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혜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와께 화제를 들을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혜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험없는 순량을 여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오 이는 천요제로 여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뜻과 함께 일년된 험몸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숙제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사가의 뜻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오 이것들은 여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체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럿날은 속지일이니 너희는 성의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 속지할 속지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련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이를 지킬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의로 모여서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에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의를 열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와께 드리는 그시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날부터 일회 동안 여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료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치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일회 동안 절구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일회 동안 여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혼은 귤해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곱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이기 24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검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동잔불을 켜둘지며 아로는 해막 안 전국의 희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와 앞에 항상 동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에 바로 하여 여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오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기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혜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혜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이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이기 25장 여와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돈을 갖고 그 소출을 그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돈을 가꾸지 말며 내가 그 돈 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고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 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파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고 오십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옷에게 팔든지 내 옷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추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의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교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중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루미니오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에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일 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일년 아래 물지 못하면 그 상한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족 속의 성업 곧 그들의 소유의 성업의 가옥은 레이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업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이사람의 성업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업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위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위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채할지니 남녀 종은 이른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그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모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수는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루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루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애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일곱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종이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내 얘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비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송서를 경의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희가 내 교료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성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온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승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회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써서 긋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결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므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끊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재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재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로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은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업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뻐그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재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흘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헛들 것이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온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온수들을 맞을 힘이 없을 것이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온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온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그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온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부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교류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부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온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와이니라 이것은 여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순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이기 27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리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길로 온 오십 세길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길로 하며 다섯살로부터 스무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길로 하고 여자면 열 세길로 하며 일개월로부터 다섯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길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길로 하며 예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길로 하고 여자는 열 세길로 하라 그러나 서운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운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운하는 애물로 여왁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왁께 드릴 때는 다 그룹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그룹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왁께 애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왁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귀엽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왁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오십세결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오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왁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왁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왁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 갤로 하되 이십 개라를 한 세 갤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왁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왁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오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왁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왁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어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열면은 그 10분의 1은 여왁의 것이니 여왁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모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왁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그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왁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